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, 짜잔! 포카푸딩 거북알 먹방! 레츠고! 얘는 포카푸딩이라는 건데, 큐오젤리처럼, 이런 꼬챙이로 찔러서, 터쳐서 먹는, 또 재미있는 푸딩입니다. 큐오젤리하고, 포카푸딩. 이렇게 두개 다 풍선 안에 들었어요. 오, 되게 느낌도 비슷하네요. 자, 포카푸딩 터뜨려 볼게요. 이거, 되게 터지는거 아냐? 얘는 여기에 뿌려먹는 가루래요.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? 그런 맛이네요. 되게 맛있네요. 오우! 오우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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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엄청 고급 디저트 느낌이에요. 생각보다 괜찮은데? 약간 근데 좀 달아요. 자, 한국에도 이런 포카푸딩 같은 게 있죠? 거북알 아이스크림. 터트려볼게요. 왜요? 폭발하는거 아냐? 아 얘는 진짜 겁난다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진짜 놀랬어요 와..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철판 아이스크림판을 가져왔습니다 심장 떨어진줄 알았네 자 다시 이제 안터트리고 이빨을 뜯을게요 그럴 때 진짜 무서운 아이스크림이구나 자 여기다가 포카푸딩을 넣고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초콜릿 되게 잘 됐죠? 근데 금방 녹네요 빨리 만들어야겠다 자, 여기다가 푸딩을 톡 초콜릿 짠 본의 하는 얘기가 맛있어요 응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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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보카푸딩 철판 아이스크림 자,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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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맛이냐면요 보터를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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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